우지야 몰려온다 소문듣고 온갖 온 동네 염소가 다 몰려오는데 다 몰려온다 우지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니면 바구디를 내려놓고 해도 되겠어 오 저염소다 저염소다 맞지 다 쫓아낸다 이제 바구니를 내려놓고 해도 되겠어 아무도 없으니까 내려놓고 우지가 안차기만 해 천천히 그냥 구강 Scene 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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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된 염소 2가 나와. 저기 얘는 못된 염소 2야. 그래? 어. 우자 봐봐. 우자 봐봐. 아빠 턱수염이 있으면 못된 얘. 턱수염이 안 온 거 같은데. 우자 아빠 가자. 이제 봐봐 줄까? 아니 주님아 먹던가로 줘야지 가자